아니, 벌써 먼저 왜 들어갔어요! 아니, 벌써 먼저 왜 들어갔어요! 벌써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어서와! 빨리 와! 왜 일찍 와서 마이크 안 차고 돌아다니냐고! 거기 언니, 뒤에 언니 붙잡고 있잖아! 가만있어! 너 어디 뭐, 해외가? 네! 너 어디 뭐, 해외가? 뭐 어디, 알라스카 가니? 아니, 너무 추워! 야, 얘가 더 추웠잖아! 이걸 왜 갖고 와! 아니, 잠깐만! 오빠가 이제 사장 아니야? 내가 무슨 대표야! 아니, 대표님 옷이 이렇게 이뻐요! 이거 너무 짧잖아! 컴컴, 컴컴하셨잖아! 여기 와서 알았어! 아니, 이거... 내 옷도 난 현장 와서 알아! 아니, 뭐가 이렇게 요란해! 뭐가 이렇게 요란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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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잘랐구나! 나도 마지막까지 계속 걱정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지막까지나 걱정했어! 야, 우리 지효하게! 지효하게! 우리 윤찬영 씨! 윤찬영! 지효왕! 아니,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한 300배가 늘었대요! 진짜요? 400만이 넘는 것 같던데! 제가 봤어요, 그쵸? 400만이... 400만? 400만? 원래... 간만 주세요! 야! 무슨 팔로워! 간만 주세요! 이게 무슨 슬라이미냐, 띄워서 주게! 아니, 설마 정말 고등학생은 아니죠? 저 22살입니다! 22살? 22살? 오마이갓! 잘 됐다! 일단 이미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난다! 야! 야! 6살까지 가능하세요, 위로? 위로 6살까지 가능하세요? 제시를 채끼고...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아니, 왜 거기까지 밀려갔어!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야, 너 왜 말하면 안 밀리는데! 이거 뭐예요? 온화! 아, 그런 거야? 맞네, 맞네!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안 맞구나! 가만 있어! 그건 명찰이 아니잖아! 야, 가자! 아유, 위주 꺼! 아니요? 아유, 위주 꺼! 아니요! 뭐야! 아유, 위주 꺼! 아니요! 아니, 뭐야! 뭐야! 나와! 뭐야! 나가요! 절로 가! 이게 뭐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요? 그냥 입 닦고 가만히 계세요! 모셔다 드린... 찬형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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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이 뭐예요? 아, 잠깐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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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디오 들으면서 가게요! 왜요?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자, 하자! 네, 저는요! 저는 배려심 깊고... 아, 추우신가! 배려심 깊고요! 내면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아, 나 내면 진짜 아름답네! 저는 내면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워요! 아, 진짜? 네, 전 진짜... 아니야, 위주는 내년이 아름다울 거야! 어? 위주야, 여기서... 올해는 글렀고 내년에! 역시 4명이라고 자꾸 들려! 위주야, 내년에! 너무 재밌는데... 네! 너무 매력적이시고... 어머! 어머! 야, 근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매력적이시고는... 이야, 이거 또 흔들어놨네! 흔들어놔! 제가 또... 윤폭스네, 윤폭스! 윤폭스...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서로 녹화하고 헤어지자는 거야! 맞아! 큰 의미 아니야! 큰 의미 아니야! 만나서 반가웠다는 거지! 지금 거의... 호송되듯이 앉아있어, 지금 가운데! 그러려는 건 아닌데... 아니... 호시탐탐 지금... 미주는 계속 질문 던지지! 아, 근데...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나마 제가 나이 차이가 덜 나니까... 저... 저 믿고! 어떻게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야, 근데 내가 시즌 3되면서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요? 단추 누르면... 좌석 배치도에 따라서 의자 날라가는 거! 7번 누르면 미주 그냥 날라가는 거 있잖아! 안 돼요! 저... 안 돼요! 아... 만들 것 같아, 이 핀들은! 영화로! 3명씩 갑니다! 네!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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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귀찮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 저? 저를... 저... 저... 저질리는 사람들! 저질리는 사람들이에요! 귀? 귀... 귀중품들을... 아! 그거 뭐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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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스 일리븐! 아니야!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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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바보 멍추아! 도둑들! 야, 이 바보 멍추아! 왜 그래! 도둑들! 야, 이 바보 멍추아! 야, 이 바보 멍추아! 오빠! 오빠! 노트파이지! 아니, 바보 멍추기라 아니야! 와, 그리고 나 깡패 언니인 줄 알았어! 왜 그래! 도둑들! 야, 이 바보 멍추아! 아, 진짜? 왜? 게임에서 힌트 받으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분은! 아, 여기서 제시가 거의 옆에 앉아있고 저를 컨트롤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하고 있으면... 아니, 거의 무슨... 축구공이야, 축구공! 정말 대한민국 유일하다!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정말! 그 힘을 들어야지! 말 안 되게! 말 안 되게! 말 안 되게! 동물! 원숭이! 원숭이! 말 안 되게! 유럽! 말 안 되게! 말 되게! 동물! 아, 동물! 시간 끌지 마! 아! 아니, 끌지 마! 오빠! 오빠! 왜 이렇게 게임 못 하는 거야? 야, 못 해! 야, 못 해! 야, 못 해! 야, 못 해! 야, 좀 쓴데! 아니, 오빠! 아니, 오빠! 피디님, 진짜 죄송한데 사전에 오빠랑 전화로 게임 한 번만 하고 와주시면 돼요! 야! 아니, 아니, 알았어! 아, 우리 알았어요! 오빠, 알겠죠? 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다가 커피 한 잔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 요즘에 왜 그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집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날이 추워! 아니야! 인정이지! 원래 맨날 밖에 나오고 싶어 하시더니 왜 요즘에는 막 들어가고 싶어! 화해하신 거예요? 누구랑 화해하냐? 뭐 하는 거야? 왜요? 싸우질 않아! 경훈이 하고! 싸우질 않아! 경훈이 하고는! 혼나지! 아, 요즘에 안 혼나시나 보다! 경훈이한테는 혼나지! 요즘에 안 혼나시나 보다! 싸우질 않아! 난 경훈이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 윤수도 오늘 오늘 녹화 끝나자마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카니발 2단 넣고 출발해! 봐봐! 아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보지 마세요! 자, 일단 저기 우리 아, 윤수하고 우리 또 혜은이가 네! 우리 6S3에 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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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뭔들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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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시 돌려주세요! 잠깐만! 아니, 이거 절대 변신하지 마! 우리 집에 잘 들어갔다! 우리 집에 잘 들어가! 아니, 요즘 집에서 들어가! 아니, 진짜! 오해 없으신 거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간혹! 간혹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야! 확대하지 마! 확대하지 마! 예집아! 고생하게 해달라! 요즘 제가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소중세가 저는 결혼을 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 설명을 하고 가요! 끝없이 나오는 60초? 밥은 하나인데 반찬이 60개! 60개를 먹는다고 오늘? 60개를 먹는다고 오늘? 아니, 그러니까! 반찬이 60개가 나온다고! 어, 알았지? 생선이 60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반찬이 60개! 그러니까, 봐봐!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회던 초밥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끊어서 먹는 거죠, 하나씩 나 지금 게스트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니, 오빠 좀 설명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자, 제가! 오빠 진짜! 아니, 요새 그냥 막 가! 근데 내가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들은 거지! 아니, 정확히 안 해줬어요! 내가 지금 해줄게요!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면 좀 뒤로 두 발만 빠지세요! 자, 봐요, 제스! 자, 봐요, 제스! 어, 너 오늘 개묻이다! 전혀, 언니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손님들 앞에 레일이 있고 이 레일을 따라서 고기가 오나 봐요! 언니, 회전 초밥 먹어봤자! 그렇지! 회전 초밥! 이게 좀 가짜 같아요! 고기로는 좀 쉽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고기가 항상 가짜였어요! 우리가 한번! 아니,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싱싱싱거리세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아니, 근데 회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왜 여기까지! 야! 왜 그래! 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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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좀 비켜봐! 알겠어! 좀 비켜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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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봤는데 안 어울려! 객관적으로 바꿔도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봤는데 안 어울려! 자, 마지막! 응! 중간에 끊을 수 없을 텐데! 근데! 후! 후! 나라야, 뭐 하냐? 너 이 나간다! 언니! 야!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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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지퍼내려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지퍼내려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지퍼내려갔는데 말도 안 해줘요! 아, 진짜! 오빠, 여기 닭! 아니, 닭 먹을래요? 닭? 아, 삼계탕? 삼계탕? 응! 그래! 아침에 닭 먹고 왔어! 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먼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아침을 많이 먹고 왔는데! 뭐 찌개하고 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두세요? 아침에 아침을 먹어야 하고! 아니! 아니! 오빠, 몇 시에 일어났어요, 언니? 오늘 한 6시 반 일어났나? 언니는? 우린 5시에 일어나지! 응, 5시에 일어났는데? 저희 샵을 안 가니까! 아니, 이제! 아, 그래서! 아, 샵 안 갔구나! 안 갔구나! 그래서! 보니까! 아, 나 이제 알겠다! 재석 오빠 모자 쓸 때마다 머리 안 감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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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나는 샤워를 꼭 아침, 저녁으로 해요! 에? 에? 근데 진짜 화낸 거다, 지금! 형 울컥해서 울컥했어! 야, 너네! 너네 남아라, 오늘! 너 이미주하고 너! 아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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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요! 너네 남아! 남아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불리하다! 잠깐만! 왜 불리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이거? 야, 비주얼하고 있는데 이거 토론 되겠어요, 지금? 잠깐만! 이게 뭔데! 왜요? 재석 오빠 근데 이거 RM이만 보여서 쏘는 거 맞죠?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우리 그 돌출인들은 약간 이게 이가 좀 약간 드러나요! 감안할게요! 얘 점점 나와! 점점 나와! 의사 걱정되신 분 우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우비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거 입는 게 더 귀찮아요! 아니, 근데 오빠! 우리 얘기 때 괜찮겠어요? 아, 저기 재시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시는 입히자! 현주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시는 입히자! 재시는 입히자! 재시는 입히자! 끝까지 하지 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답답해요! 네가 더 답답해요! 아, 나... 미주야! 뭐하냐! 너 뭐하냐! 뭐하냐! 야, 너 꼭! 아, 진짜! 지겨워! 지겨워 아주 그냥! 그냥 봐봐요! 게임이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신대요! 너무 웃겨! 어떡해! 나 벌써! 자, 몸불기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오케이! 나는 이거 진지하게 합니다! 왜, 잠깐만! 내가 뭘... 내가 뭘 했... 나 벌써 웃어! 내가 뭘 했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좀... 잠깐! 웃으면 어떡해! 볼 좀 거기서 빼! 볼 좀 거기서 빼! 아니, 볼 좀 가슴에 대지 마! 언니, 꽉 찬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 혜윤이가 앞서 부름도... 우와! 덥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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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냥 아예 안 하면은...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친데레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친데레야!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가벼워 가벼워! 여기가 딱 사랑해! 지금가 딱 사랑해! 그렇게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야! 나랑 하루를 하려래? 나랑 하루를 하려래? 그래요! 그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할까요? 오빠... 오빠 팔 때문에... 아휴... 아휴... 진짜... 아휴... 아휴... 아니, 내 자꾸 왜 계속 내려가지? 뒤집어! 오빠! 작가, 작가가 내려갔어요, 작가가! 근데 저기... 현주 씨! 나 한마디만 할게요! 본인이 굽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우면 굽는다고! 굽으라고 주면 또 안 굽고! 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할게요! 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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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라고! 됐어! 잘한다! 됐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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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글자야? 4글자야? 2, 1! 슈퍼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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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더? 어렴풋을 본 기억이야! 찾아봐! 아니, 근데 이 팀 있는 것 같아! 슈퍼마더! 있으면 대박이지! 슈퍼마더! 오바야 야동이야! 오바야 야동이야! 이 영화는 안 돼요, 죄송해요! 이 영화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다 안 와요? 우리가 일찍 온 거야!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8시 16분! 서울시 여러분! 서울시 여러분! 야, 서울시 여러분! MBC! 늘지 않아, 늘지 않아! MBC 는 거예요! 이것도 꾸준히 유지하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야! 안 느는 것도! 아니, 진짜다! 형, 저는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는 거야! 아니, 오빠 시간도 안 갔잖아! 그래서 시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 이미지 빨리 오라고! 나도 봐! 제시야, 왜 이렇게 우선 빨리 오는 거야! 오마이겠다! 오마이겠다! 컴컴컴컴컴컴컴컴컴! 언니랑 오늘 좀 세트네, 커피들이! 그래, 오빠, 나라 귀엽네! 아, 그래? 네, 오빠 항상 귀엽잖아! 나라가 지난주에는 갈 때 그랬거든, 나한테! 오빠, 사실은 오빠 스타일 제가 딱 좋은 스타일이야! 저번에 입은 옷 스타일이 너무 귀여웠어요! 야, 야! 늦지 마! 이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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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너 거기 가! 아니, 미지아, 설정이 좀 심하다! 아니야, 저 지금! 너 위에서도 하고 올 수 있었잖아! 아니, 저 지금 바로 앞이었는데! 야, 마이크를 켜! 야, 8시 30분까지야! 왜 이렇게 이주웠어? 저번 말이야, 왜 이렇게 이주웠어? 저번 말이야! 이리 가요라고! 이리 가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할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오빠가 잘못한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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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이크 차고! 아니, 그냥 뭐해! 차에서! 근데 오빠가 먼저 나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돼요. 아, 약간 그랬구나.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 과학? 수면 과학! 잠 못 드는 이들을 위한 수면의 과학. 오, 잘했어. 잘했어. 요즘 실제로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요. 그죠? 잠 못 잤어요. 몇 시간 잤어요? 오늘 한 3시간? 아, 그럼 많이 잤네. 그래요? 몇 시간 잤어요? 1시간? 1시간? 몇 시간 잤어요? 4시간 반이요. 4시간 반. 저도 미주 씨랑 똑같아요.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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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부터 내가 좋아하는 과일. 금지어 세 글자. 3, 2, 3원. 1. 4과. 시간 초과. 아니. 잠깐만. 3, 2, 1. 아니, 숨을 못 쉬어요? 잠시만. 아니, 숨을 쉬어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아니, 근데 나 진짜 너 철민이 까러 가는 줄 알았어.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 야, 너 이걸 기억하면 우리 얼마나 몰래니. 아니, 숨 쉴 시간을 줘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철민이. 철민이를 거의 때리러 가네. 자, 내가 할게. 아니, 오빠. 잠시만. 잠시만. 쟤 못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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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난히 못 하지 않니? 일부러 못 하지. 일부러 못 하는 것 같아. 우리. 아니, 뭐야. 다들 옷이. 와,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왜 이렇게 택시해? 너는 누구 잡으러 다니니? 너는 누구 잡으러 다니니? 언니 안에 뭐 입었어요? 저 오늘 스파이에요. 야, 어디를? 어디를 지금 해.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야, 어딜 뭘 봐, 뭘 봐. 아, 왜 난 봐. 아, 미안해요. 아침부터 돈 터치. 오케이? 오늘 무료돼. 뭐야,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진짜? 섹시하네. 지난주랑 똑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미지 알죠? 아이돌 중에 패션 엉망청청으로서. 패션 엉망청청으로서. 아니에요. 지금은 뭐 아이돌도 은퇴했지만. 은퇴 안 했어요. 아이돌 은퇴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 은퇴 중이에요. 히그린 겸 가수 아니에요, 지금요? 개가수예요, 개가수. 개가수예요, 개가수. 개가수. 지금 개가수예요. 좋다, 좋다. 개가수 좋네요. 오늘은 태준이한테 내가 운전을 좀 맡겼어. 여러 가지 신선함. 내가 맨날 운전을 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어때요? 미주 옆에 있으니까 어때요? 미주가 좀 가운데 앉아달라고. 미주가 좀 가운데 앉아달라고. 서습하다, 미주야. 나도 입장이 있고 나도 기준점이 있는데. 너무. 근데 나 앞에 있는 게 나아. 그래? 좀 말이 지금 크네. 말이 뒤에서 들리니까 좀 그렇다고? 약간 저기 뒷모습 여기 뒤에서 보니까 현주야. 너 지금 누구 사연이 있어가지고 복수하러 가는 거야. 결혼식, 결혼식. 멀리.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완전 나무리예요, 나무리. 개구쟁이 오빠 나왔다. 또 머리카락 갖고 막 논다, 또. 이 오빠 뭐해? 머리 따둘게. 언니 머리 갖고 장난 좀. 이 오빠는 앞자리 안 둬야 돼. 따는 거 맞아요, 근데? 따는 거 맞지. 오빠 애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이 있으니까. 나은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은이 머리 묶어주지. 우리한테는 과메기라고 그러더니 나은이한테는 과메기 묶어주네. 머리에 또 과메기 메고 왔네. 횟질해서 왔어, 횟질? 오빠 근데. 근데 스타일리스트 왜 혼내신 거예요? 아 지금 한 판 왔어요, 지금. 아니 스타일리스트 보니 엎드려 뻗쳐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오빠 근데 덧죠? 네, 졌어요. 근데 오빠가 덧죠? 제가 결국은 져서 또 조끼를 입었습니다. 오빠가 미안해 입을게 하고 입은 거죠? 아이씨. 왜 근데 오빠 왜 귀여운데 왜? 지온만 잘 입어, 지온만. 왜 오빠도 귀여운데 왜? 왜? 오빠도 귀여운데 왜? 아니요, 옷 다 괜찮은데 모자면 형 선택 아니에요? 오빠랑 어딜 머리 안 가야지. 제가 원래는 머리를 하고 왔어요. 여기 지금 이것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머리가. 우리 이주은 실장이 그냥 모자 쓰시는 게 낫겠는데요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잖아요. 인내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주은이요? 주은이 때부터 저도 인내심이 많이 늘었어요. 서로 어금니끼불고 얘기하신다고. 왜 한쪽만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인내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우리 제시가 오늘 힘이 없지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3일 못 자서 그래요. 왜? 뮤비 찍느라고. 제시가 지금 신곡이 나왔는데. 눈이 안 보여요. 아쉽게도 지금 신곡을 홍보할 무대가 지금 많지가 않대요. 여기서 해. 한 번 보여줘. 아니 그러면 신곡 한 번 여기서 한 번. 보여줘.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줌. 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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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을 하는. 안무에서 빠지잖아. 아니. 이거 저번에도 있지 않았어? 이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게 줌할 때 우리가 어디래요. 가슴. 그치? 그리고 빵댕이. 아 나 빵댕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예. 자 줌. 중간에 안무 보여줄게. 쟤 또 뭐야. 쟤는 왜 저래. 너 이 안무 알아 지금? 쟤 씨 거야. 해 주는 거죠.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예. 심어. 해 해. 언제 나와. 유재야. 하! 멋있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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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우원남 같은데. 오, 멋있다. 오, 진짜 멋있어. 제시 가슴 왔구나. 야, 너 진짜 멋있다. 제시야. 진짜 멋있다. 야, 줌인 줌어봐. 이거 왜 안 했어? 아, 이거는 프리스타일 할 때. 줌인 줌어봐. 줌인 줌어봐. 그거야 원래. 아이씨. 자, 줌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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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풀러. 우리 주 개미처럼 보이게. 완전 풀러. 우리 주 개미처럼 보이게. 우리 주 개미처럼 보이게. 줌아웃, 줌아웃. 밖으로 나가, 나가, 나가. 이상형. 오케이. 저희는 철저하게 남성팀으로써. 이번에 강력한. 남자야, 당신. 남자냐고. 아니, 아. 아, 이거 잠깐만. 야, 나 먹던 건데. 아, 나 저거. 아니, 이거. 이거 아껴먹으라고. 이거 나 두 건데. 야, 펴줘. 야, 이거 펴줘, 펴줘. 왜 엉덩이를 깔고 앉아. 아니. 야, 그러면 너 빨테예요. 거기 꽂은 거야? 빨테에 꽂은 거야? 아니, 사고, 사고였어요. 아우, 잠깐만. 괜찮아, 확인해 봐, 확인. 찢어진 거 아니야, 거기. 아니, 엉덩이가 중요하지 않고. 커피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야, 내 돈으로 직접 싼 건데, 저거. 아, 진짜.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오빠, 그렇게 돈이 만에 내자. 뭐라고? 형, 1조 모았다는 소문이 있더라. 입 닥쳐. 야, 이제는 뭐, 뭐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 뭐 얼마나 갈지 봐. 맞아, 왜냐면 공세다가 삶는데. 그래, 가 보자. 야, 나라 누나 땀 흘리면서 먹고 있어. 그래? 나는 땀이 없는 사람인데? 어? 땀 무작위 올렸는데? 땀 엄청 올렸는데. 땀 무작위 올렸는데? 땀 엄청 올렸는데. 우리 요정들은 땀 안 흘려요. 어디요? 요정들은 땀 안 흘려요. 코 까졌어요. 그래요? 코 까졌어. 까졌어.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근데 나 진짜 땀이 안 흘러. 나 공연을 해도 땀이 한 방울 안 흘려. 겨드랑이 엄청 나는 거 아니야? 안 흘려. 나 아예 안 나. 근데 겨드랑이 땀 나면 머리 길잖아요. 머리 길면 춤출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붙어. 그러면 이게 난감해. 지킴 지킴. 착. 붙어 이렇게. 즐겁다. 재밌다. 재밌다. 에피소드 재밌다. 재밌다. 잘 굽네. 오빠. 잘 굽지? 우리 스코어가 좋네요. 저쪽보다. 엉망진창이네. 저 왕자님들. 아이고. 고기를 꽂았어야 알지. 고기를 꽂았어야 알지. 아유. 봐봐. 에파 아니에요, 여기. 이거 익은 건가? 아직, 아직, 아직. 근데 오빠 진짜 고기 잘 굽는다. 믿어. 왜냐면 재석 오빠는 고기라도 안 끓으면 안 놀아줬거든. 옛날에. 술도 안 먹지. 고기라도 꺼야 사람들이 놀아주는데.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자,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나 맛있는데? 맛있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배부른데. 지금 막 고기하고 김치가 막 들어가. 응? 나 맛없으면 안 먹어, 내가. 아니요, 먹어요. 방송해야 되니까. 어, 그건 맞지? 너 나만 보니? 너 나만 보니? 네. 네. 우리 나만. 난 너만 바라봐. 가끔 네가 고기를 굽고. 고기를 쑤셔도. 저 뭘 하냐, 저거. 난 너만 바라봐. 오케이. 진짜 욕해. 오케이, 오케이. 나 되지 마. 준비, 시작. 이응, 힐, 시작. 영화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어, 심장 안 안 대지 마. 어허! 심장 안 안 대지 마. 2, 1. 우하! 야! 야! 우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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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오케이. 한 사람씩 해. 한 사람씩 해. 잠깐만, 한 사람씩 해. 오케이. 그렇게 발 떨어져서 되게 높은 거. 맞아겠다. 너무 궁금해. 아니야.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귀에다 뭐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 오빠, 나도 할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아,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나 들렸는데, 진짜 상호. 아니, 나도. 뭐라 그런 거야? 오빠, 이.. 웃겨.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묘한데?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칭찬한 거구나. 칭찬한 건데 앞에 뭐가 많았어. 아, 진짜? 응?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나도 먹어봐야지. 나쁘지 않아. 이걸로 한번 먹어봐야지. 오빠, 제 카메라 가리고 있거든요? 제 카메라 가리고 있거든요? 오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먹는 모습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오빠! 살이 맨날 야유해진 이유를 알겠다. 해놨다고요. 알겠다, 오빠. 통성적하고 같이 먹기가 힘들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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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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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뭐, 뭐 했잖아. 오빠한테 나였어요. 나 혼자 한 거예요. 도와줘, 해갖고 내가.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했는데. 오빠. 나 진짜 둘 지금 보면서. 꼴값도 끊어놨는데. 여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뭔가 평상시와 의상이 좀 다른 것도 좀. 의사가 됐으면. 의사가 됐으면. 요새 신문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언니 오빠 후쿠시바 머리. 후쿠시바. 후쿠시바. 웨이버, 웨이버. 후쿠시바. 후쿠시바 뭐야. 후쿠시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근데. 오빠 다 신었네, 오빠. 예. 오빠 다 신었네, 오빠. 진짜요? 1세디에. 아, 우리 후쿠시바 신어요, 신발? 예. 엄마 이거 왜 그래? 짱이다. 비지바지 있어. 비지바지 있어. 나는 뭐 신으면 안 돼? 저거 한 2천 개 있을 거, 집에? 집에 어떻게 이게 2천 개 있니. 아니, 그거 하나인데. 너무 부드러우니까. 어디? 어디? 와, 정말 신기한. 너무 맛있어. 난 저 제육밖김 너무 맛있어. 와! 입에 또 묻어 어머나. 입에 또 묻어 어머나. 아 진짜. 유지 좀 주세요 유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 근데 너무 맛있다. 탕수육 먹어봐. 탕수육 먹어봐. 우리 엄마가 참 진짜 재수 오빠 잘 먹는 살을 안 찌네.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살을 안 찌? 진짜 왜 안 찌? 말은 아니야.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너 말도 많이 하고 운동. 노가리. 근데 오빠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멤버 전화 다 돌리지 않아? 다 돌리지 않아? 하루 종일 전화. 그러니까 부재중이 떠. 전화해. 전화 통화 중이야. 난 그걸 못 참아요. 누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바로 다음 친구에게. 어떻게 될까? 녹화 때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한다고? 네. 그거를 우리는 한 번인데 형은 하루에 한 8번, 10번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다양하겠어. 이야기가. 왜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를 또 저기 전달해 줄게. 맞네. 얘가 많아요. 재시. 오, 재시. 좀 아. 좀 아. 좀 아. 좀 아. 좀 아. 우리 요즘 급격하게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마음과 마음 통해서. 마음 통해서. 마음 통했어. 너희들은 꼭 왜 내 눈앞에서 하니? 아니 오빠가. 네가 여기로 와도 되고. 네가 여기로 가도 되고. 네가 여기로 가도 되고. 왜 꼭 내 눈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꼭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오빠가 여기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자, 다른 문제. 지금 점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준비. 시작.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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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팝, 팝. 됐다, 됐다. 은지, 은지. 은지. 은지, 은지. 은지. 같은 팀이야, 은지. 같은 팀이야, 은지. 같은 팀이야? 아니, 모든 팀이다. 내가 좀 춤을 춰라. 아니, 꼬리는 안 내도 돼. 오케이. 자, 담당. 페페로니 피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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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짱! 3대3!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본인도 놀랬어 나도 해놓고 놀랬어 본인도 하고 놀랬어, 지금 너무 놀랬어 나 지금! 제발 좀 딴 데 가서 해라, 딴 데 가서 나는 동생들한테 미안한 게 같이 해 주지 못해서 진짜, 드디어 속상하다가 서운하네? 아니, 우리 가족한테 나왔더니 깜짝 놀랐어 서운하네? 허그, 허그예요 그렇지, 우리한테는 왜 안 받았냐고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자 천천히 내가 눈이 마주치고 이러고 있는데 은지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걸 안 받으면 얘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받았는데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다 허그야, 허그 언니 안 내려, 차에서? 바로바로 아, 나 진짜 아, 이미지 진짜 큰일 났네, 저거 똥꼬 보이겠다, 똥꼬 보이겠어 너 내가 올 때까지 일부러 안 내리고 있었지 언니 언니, 이거 봐요 이야 나이스, 나이스 소민이를 위해서 언니, 언니 먼저 걸어요 뭐야, 소민이를 위한 거였지 잠깐만 야, 대박이다, 진짜 오늘만큼은 손님 이런 대접을 받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야,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야, 야 야, 야 받지 않고 왜 밟아 어디 내가 받지 않은 뒤를 소민아 야, 대박나 소민이 생각나 어, 그러네 언니, 나오면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네 아, 진짜 어머머 가지가지한다, 아주 뭐야, 진짜 참네 걸어도 돼요, 우리? 걸어도 돼? 걸어도 돼요? 이럴 일이야? 아니, 지가 웰컴! 웰컴, 웰컴! 그러니까, 이럴 일이냐고 아니, 레드카펫을 왜 따 아니, 레드카펫을 왜 깔아달라고 그래 아, 왜 깔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피디님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모르세요? 있을 때 잘해라 일주일 전부터 부탁했어 일주일 전부터 부탁했어 안녕하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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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엽이도 왔어 상엽이 좀 봐 여기들 벌써 왔어 낮에 오는 게 아니었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허그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 왜 허그를 하려고 그래? 반가워서 했는데 반가워서 했는데 아니, 왜 안 하세요? 왜 다 허그를 해? 왜 다 허그를 해? 몇 명하고 해, 허그를? 아무도 안 했어 몇 명하고 우리 눈아 우리 눈아 우리 눈아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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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엄마야, 엄마 엄마? 거의 엄마 엄마? 자 이런 예쁜 엄마가 어디 있어? 왜 없어? 엄마 중에 예쁜 엄마 얼마나 마른데 근데 너 오늘 의상이 네 약간 그 저기 아니 왜 우리... 먹보와 털버 아니니? 안 돼요 오빠! 너무 공감돼. 이 오빠 요새 우리 우산 갖고 맨날 오라해. 그래서 오빠가... 오늘 현주... 예쁘죠? 아니 배탈 나겠는데? 아니 배탈 나겠는데? 예쁜데? 오빠! 왜? 왜? 넌 가기 걸리겠다! 넌 가기 걸려! 우리 손 미세야! 너는 바지를 안 입고 왔어. 바지 입어야지. 바지 어디 있어? 바지 어디 있어? 그럼 바지 쓰지! 바지 좀 바지! 바지를 입고 와야지. 바지를 놓고 왔어. 언니 이렇게... 똥꼬 보이겠다고 했더니 자기 똥꼬 보여주려고 온대요? 이렇게 온대요? 잠깐... 그만 봐봐. 나한테... 나한테 아까 안 있어?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틀 전지현 씨예요. 아, 그렇죠? 미틀 전지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봐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봐요. 넌 미틀 유젠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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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아니잖아. 심이야! 야! 너는 미틀 유젠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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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긴 유젠 씨. 아니죠. 근데 좀 심이야. 아니. 아니야! 너야? 아이돌 유젠 씨. 아니야! 넌 심한 유젠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가 아니야! 야! 그런데 오늘 좀 닮았어. 이미주. 우리 옛날에 이 전화가 있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런 날 아시죠? 진짜 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가끔 제가 감수성이 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빠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있어. 이건 저 뭐야. 뭐만 하면 왜 너네들 입술을 찍어줘. 제 마음이에요.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저들 입술을 자꾸 찍어서 주는 거야. 언니 입술이 좀 삐뚤다. 입술이 좀 삐뚤다. 잠깐 나 너 언니 보고 쥐들 틀어줬다고 찍어보는 거야. 입이 왜 삐뚤해. 오빠 져줘요. 지 거도 받아줘요. 귀여워. 왜? 누가 봐도 현주 입술이다. 야, 이거 정말 찍었다. 너무 귀여워 입술. 야, 근데 나라도 하나. 나라도 하나 찍어놔. 나라도 한번 찍어. 뮤직비도 하나 찍고. 내 거는 나 같아요. 너무 귀여워. 봐봐. 봐봐, 봐봐. 귀여워. 앙증맞아. 앙증맞아. 나 입술 다시 발라야 돼. 핏기가 없네. 핏기가 없어. 다이어트 해가지고 핏기가 없어. 입술 안 갈라서 그래요. 너 핏기가 없어. 예쁘다. 역시 주명이는. 좀 연하다 좀. 예쁘다. 역시 주명이는. 좀 연하다 좀. 약간 뭔가 분위기가 있네. 있네, 있네. 이 주명이 분위기가 있어. 정필이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입술도 예쁘다. 엄청 좋아하네. 분위기가 있지 않니?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있어요. 나도 인사하고 있어. 넌 위기. 넌 위기 있어. 나도 위기. 위기 있고 분위기 있고. 그리고 우리 입술도 한번 찍어보자. 그래, 오빠. 펭귄 같지 않아요? 펭귄? 오빠가 진짜 다를 줄 모르는데. 강씨 같애. 강씨 같애. 맨날. 어떻게 해. 네, 해봐요. 오빠. 오빠 치열 말고 입술을 내미셔야죠. 입술을. 감독님들, 클로즈업 잡지 마요. 우리 형, 우리 형. 클로즈업 잡지 마. 감독님 잡지 마요. 아니, 잠깐만. 클로즈업 다 잡고 있어 지금. 하지 마. 우리 형. 야, 내가 지금. 감독님 무조건 줌인 하세요. 주민 하지 마. 주민 천천히 들어오지 마. 땡겨요.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왜 입술만 찍어. 하지 마. 주민, 주민. 오빠. 잡지 마. 어? 미지야. 어? 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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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는 치마 입은 유세석. 너는 아이돌 유세석. 우리 돌출인들은 입이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너무 왜. 너무 벌려. 누구 입술이에요? 누구 입술이야. 누구 입술이야. 누구 입술이야. 누구 입술이야. 잘한다. 잘한다. 야. 야, 유재석이다. 야, 유재석이다. 야, 나네. 미지. 미지 콧구멍. 미지 콧구멍. 언니. 미지 콧구멍. 언니. 소민 언니 최고야. 와, 소민 언니 최고야. 이걸로 물 마시면 되겠다. 자기 거. 각자 이걸로 마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되잖아.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포. 오, 오랜만이야. 오케이. 잡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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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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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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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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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야, 몇 개가 그게 아니잖아. 아니, 아니야. 주명아. 주명아. 주명아, 침착해. 주명아, 침착하게 해. 응, 응, 응. 너무 낮자, 주명아. 맞아, 맞아, 맞아. 해봐, 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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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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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케이스로 왔었어. 케이스로 왔었어. 그렇지, 그렇지. 24시간. 24시간. 우리 팀으로 끝까지 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야. 너는 왜 여기서 이걸 해? 그럼 이거 선미지. 선미는 이거죠. 시작. 아하, 오케이. 나 알았어. 자, 몇 셔 들어? 어?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오빵, 강렬 씨. 오빵, 강렬 씨. 오빵, 강렬 씨.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답답해. 아, 왜? 말했어, 말했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말 안 했어. 안 했어요. 오빵, 강렬 씨. 나 웃긴 거 말해줄까? 재석 오빠가 나 떨어뜨렸다? 뭐래? 놀면 뭐하네? 역시 호연수. 이 씨인 줄 알았어요? 나오지 않았죠? 근데 목소리가 그냥 제시야. 아니, 미안, 미안. 음악에 나왔네. 내가 했는데. 뭐야, 제시래, 이거. 진짜. 이 말이야, 점점. 아니. 그리고 나는 몰라, 유팔봉이 하는 거야. 유팔봉. 재석 오빠, 근데 유팔봉 씨가 오빠 욕 되게 많이 하고 다니던데? 아, 걔도 또라이야, 유팔봉이. 근데 그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오빠 욕을 한다고? 유팔봉이. 어떡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머리도 길고 좀 그래. 왜 오빠한테 뭐 그래? 오빠 내가 한번 말할까요? 그 사람이 누구야, 유팔봉이. 누가? 방송을 안 보고 지금. 아, 유팔봉이 누구야. 나한테 댓글 중에 유팔봉이 있는 줄 알았어. 야, 야. 유팔봉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전화번호야, 유팔봉은 뭐야 또. 너무 커서 놀랐네. 이거 아는 노래야? 오빠, 언니 보지 마. 시작. 입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아이수타임? 아이수타임? 뭐야, 뭐야. 아이수타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두두노래 알아? 어, 일관문에?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우우우.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우우우. 그건 프랑켓슈타임이고.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건 프랑켓슈타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안경 쓰더니 더 차가졌다. 야, 노제 많이 먹네.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빠가 제일 많이 먹어요. 맞아. 뭐 전담 마크를 하는구나, 전담.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지 알겠죠?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지 알겠죠? 오빠를 보기 위해서. 와. 아, 네. 내일 더 가보고 싶어야지. 전담 마크를 해, 전담 마크를 해. 근데 이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게. 너무 맛있어.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오빠, 내일 다리 알배시겠어요. 자꾸 앉았다 앉았다 하셔가지고. 내일 다리 알배시겠어요. 야, 너무 맛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크림 파스터를 좋아하네요.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그래, 그래, 매주야 너는 해야지. 너는 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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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매주야, 매주야. 매주야, 매주야. 매주가 해야지. 매주가 해야지. 우리 매주, 매주가 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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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매주 젓갈빨 갖고 안 갖고 가? 네, 네. 너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어. 네. 사실 막내는 노제인데. 노제야, 노제야. 네가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빨리. 선배님 죽어버리겠어, 봐. 노제야. 노제야, 네가 해야지. 너가 아무리 단장이어도 막내는 막내니까 해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노제가 해야지. 다리가 아프네. 그래, 그래, 그래. 네가 해야지. 우와. 계속 곱아봐봐, 또. 응? 맛있다니까. 그쵸, 원 씨. 뭐 먹고? 맨날 안 먹는다면서 제일 잘 먹고 제일 맛있게 먹어. 그치? 아, 정말. 이 나의 세계를 너무 침범한다. 아, 정말. 근데 맛있다. 근데 맛있다. 사장님, 여기 라면 사리 하나만 해주세요. 아, 오빠. 이따가 짜장면 먹어요. 참아야 해요. 아, 그렇지. 네. 지금 이거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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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나 약간 의심해. 맛은 있는데. 너는 뼈를 양손으로 잡고 그런 양심 없는 의심 말이야. 왜 이렇게 애심을 먹으면서 의심을 하냐? 야, 그래, 기계적인 의심하지 마. 솔직히 진짜 의심스러워요. 왜, 뭐가? 돈가스가 조금 끓으면서 겉에가 부르니까. 근데 나베돌 이런 형식이군요. 맞아요. 근데 이 껍질이 잔해가 자꾸 입에서 씹히는 게 좀 별로야. 아... 이게, 이게 몰렁몰렁한 게. 야, 네 옆에 뼈가 제일 많아. 이거 좀 양심 있게 얘기를 해라. 거의 뭐 그냥 밥주걱 빨듯이 지금. 아니, 젓가락은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 그래. 노재야, 이제 하는구나. 노재야,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래, 그래, 노재야 움직여야지. 그래, 그래. 노재야, 아까 할 수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여기다, 여기다. 우리 노재. 선배님 받으세요. 노재, 앉아있는, 앉아있는. 땡큐.